국토교통부 고시를 어기고 승객을 7시간 동안 기내에 대기시킨 에어부산이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. 한택은 에어부산 대표이사는 오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 승객들에게 운임의 20%를 보상한다는 기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타이페이와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항공기 2대는 지난 25일 김해공항의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뒤 계류장에서 각각 6시간과 7시간 동안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.